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취라샤 어반입니다 오늘은 여자 직업에 대한 딜레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자 직업에 대한 딜레마 이게 나는 솔로하고 이어진 얘기거든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솔로라는 이런 거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왜 이런 프로그램을 거지 같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지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예정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이 비슷한 이야기 여자 직업에 대한 딜레마 이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내 유튜브에는 이러나 저러나 덧글은 안 될 뿐이지 13%가 여자면 엄청 많은 거란 말이야 1만 명이 보면 1,300명의 여자가 보거든 물론 그 1,300명의 여자들은 이렇게 팔짱 끼고 저 새끼 오늘은 또 무슨 혐오를 하나?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을 건데 근데 항상 내 얘기가 그렇잖아 듣다 보면 나로도 이렇게 수궁은 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자 직업에 대한 딜레마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야 나는 솔로 11기 정숙이야 아지매 다들 아나 모르겠다 별리사 아줌마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다들 안타까워하는데 여자라면 외모를 포기해야 하는가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정숙 직업을 까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근데 외모에 대해선 좋은 말이 없다 죽어라 공부만 했고 공부만 했을 건데 다른 여자들 외모 관리, 몸매 관리, 피부 관리 할 때 그때 공부만 했을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늙을 수밖에 없지 않냐 남자들도 신경을 안 쓰면 관리 안 하면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물론 자기도 여자가 외모가 예쁜 게 우월하다는 걸 인정한다 근데 그럼 정숙이는 별리사의 직업을 포기하고 외모를 더 관리를 했어야 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야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외모로 결정될 거라면 최상의 직업을 포기하고 그냥 여자들은 별리사 의사 하지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본인도 이상한 결론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야 서울대 능력의 김태희가 일반적인 건 아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딜레마라고 하잖아 양작태결의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자는 외모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한 블라인드의 반응을 보기 전에 일단은 이 장면 정숙이 이모가 서럽게 울면서 자기는 옹옹 혼자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슬프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네 근데 그냥 약간 좀 그렇다 근데 일단은 우선 블라인드의 반응은 그래 일하느라 외모 못 꾸민다는 건 핑계다 둘 다 잘하는 여자 쓰도록 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어두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야 너 전문직이야 전문직 합격한 적도 없으면서 이런 말 자제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삼전 다니는 분이 내 주변에 잘 꾸미고 이쁜 의사 변호사 서두룩하다 너는 평생 공부만 하냐 너 네 주변에 전문직들은 다 후절근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야 외모도 그닥인데 매력도 없고 심지어 성격도 그닥이다 광서한테 짜증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이번 기수는 남자들이 다 아깝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번 기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이때까지 봤던 거의 모든 기수가 남자가 우월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게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 게 이게 나는 솔로를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면 야 의사 줘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뭐 이제 한편으로는 키랑 몸매가 꾸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게 외모 문제가 아니다 뭐 하는 사람 간론을 봐 간론을 봐 근데 그중에서 조금 눈에 들어온 건 그런 거야 총체적 난국이다 예쁘던가 동안이던가 관리를 적당히라도 했던가 근데 일단 외모에서는 다 아니란 거야 예쁘지도 않고 동안도 아니고 관리도 적당히 안 했고 그냥 노안같이 느낀다면 다른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매력도 없다 요리도 못하고 연애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고 끼 부를 줄도 모르고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웃기는 것도 아니고 뭐 대화를 하거나 사람을 땡기는 매력이 아예 없다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는 거야 매력이 물론 공부만 하느라 외모에 신경을 못 쓸 수는 있는데 사람이 풍기는 그만의 향기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별리사 합격하고 8년 동안 대체 뭘 한 건가 보는 데는 너무 갑갑하다라고 얘기하면서 10기 0식이 얘기를 하더라고 10기 0식이는 말투나 행동 때문에 겁나 욕 먹었지만 솔직히 사람 끌어당기는 매력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쁜 것도 매력인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다 이건 무매력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요기에 좀 가까운 느낌이고 뭐 마지막에는 그런 거야 왔다시가 서울대 별리사 여잔데 나는 연애랑 직업은 별개라고 봐 공부처럼 연애에도 노력해서 얻는 게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잘 안 해본 사람들이 연애에 많이 서투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 사실 그래 별리사 합격한 지 8년이 됐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 사람은 자기가 가진 폐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야 만약에 내가 준네 잘생겼으면 그러면 유튜브 10만 그냥 넘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달린 덧글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이 어바니영 어바니영이 잘생겼으면 지금 이렇게 이바구 야불이 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맞는 말이야 사실 그렇게 털 필요가 없잖아 필요가 없으면 털아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인생이란 건 불공평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람이 보통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자기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워야 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야불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의사들 봐봐 의사들 중에서 너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판 거야 왜 자기가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정수기도 이런 과라고 봐 공부 말고는 다른 쪽에 재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 후리는 것도 그것도 재주예요 따지면 그것도 타고난 재능이야 물론 그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한다면 스킬이 발전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이 공부만 계속 한다고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번에 그 논리왕 정기인가? 걔 야씨 내 연구대 갈 수 있다 그렇게 됐잖아 결국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나는 정수기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도 별리사면 전문직이란 말이야 이미 충분한 성과야 근데 다만 본인이 그런 쪽으로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자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내 덧글도 많이 달렸거든 자기는 여자 의사인데 남자 의사 보면 되게 부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 의사들을 보면 지금 엄청 잘 나간다고 내가 보기에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막 여자들이 좋다고 그런데 자기는 이쁘진 않은가 봐 근데 나는 보면 똑같은 의사인데 너무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가 이 지금 세상에 만들어놓은 거지 같은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거든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야 다르다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능력치 자체가 달라요 남자는 키 크고 잘생겼잖아 키 크고 잘생겨도 마지막에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퐁퐁남이랑 존잘남의 영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존잘남들은 마지막의 사랑으로 선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능력이 없으면 근데 그 능력 하나로 마지막 남자로 선택받는 게 누구다? 퐁퐁이잖아 근데 여자는 애초에 예선과 본선의 영역 자체가 달라요 예선이라는 거 따지고 봤을 때 여자는 일단 키 크고 외모 이쁘고 몸매 좋고 이러면 되겠지 거기다가 성격 좋으면 여자는 이것만 있어도 게임이 다 끝날 수가 있어 여기서 다 끝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능력까지 있다 똑똑하다 그러면 그때 하늘까지 승천하는 거지 그래서 내 유튜브에 요새는 안 오는데 옛날에 자주 왔던 아지매 한 분이 계시거든 그 아지매가 내가 내 유튜브 오는 구독자 중에서 가장 시집을 잘 간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이쁜데 의사야 그때 승천하는 거야 김태희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복합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 관점에서 봤을 때 의사 남자가 있다 그냥 보통의 의사라고 했을 때 능력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잘 먹힐 수 있어 근데 이 의사한테 선택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어리고 이쁜 여자애가 있어 근데 똑같은 의사야 근데 이쁘진 않아 누굴 선택할 것 같아 전자라니까 남자는 이러나 저러나 끌리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끌리는 건지 꼴리는 건지 정확히 말하면 꼴리는 거에 가깝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자를 많이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능력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애초에 보는 능력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예선과 본선의 영역 남자의 예선과 본선과 여자의 예선과 본선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가지고 확실히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말하잖아 어리면 어리면 못생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말하는 게 여자들은 선택의 인생의 선택의 폭이 더 넓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에이 사는 게 힘든데 그냥 좀 어릴 때 시집이나 갈까? 그러면 가는 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뭐 지금 하선 조금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렵진 않아 근데 거기서 야 싫다 요새 뭐 비혼이 이러잖아 그러면 능력을 키워가지고 혼자 살아도 돼? 정석이처럼 뭐 아무리 어때요? 뭐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요새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잡으면 저것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은 세상이 여러 가지 가치의 혼돈을 주고 있단 말이야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가 진짠지를 모르는 거야 뭐가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고 이게 진짠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만 피해자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외모와 능력이란 게 양자택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다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재능인 사람도 있고 다만 근데 누군가한테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여자로서 선택을 하면 돼 여자로서의 인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남자처럼 살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자 직업에 대한 딜레마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딜레마가 아닌데 여자들은 이걸 딜레마처럼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내 고객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여자들이 결국엔 누굴 부러워한 줄 알아? 결국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부러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쟤보다 능력도 있는데 왜 그럴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여자는 보통 자기가 신세한탄하는 그 잘나가는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여자들은 보통 젊고 이쁠 때 시집 잘 간 케이스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 능력 있는 남자한테 선택을 받은 거는 여성으로서의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쪼록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사에서는 근데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을 때 그 직업이라는 거는 하등 쓸모없을 때도 있다는 거 진짜 진짜 그럴 때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 오우